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언어도 약간 낯선 언어일 수도 있고 낯선 음악일 수도 있는데 함께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저희가 말라카에 가서 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찬 말리 찬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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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도 이 꽃다발 세례를 받으니까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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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불타는 장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개해주세요 버스킹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그 경험 덕분에 사실 두 번째 날 뭘 부를지 살짝 바꾸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하우가 생긴 거죠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또 한국어를 뜻을 잘 모르시니까 뭔가 좀 리듬감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반복적인 가사 찬만리찬처럼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찬찬, 차차차 이런 걸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하나를 마무리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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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버렸네 근데 노래하는 건 행복하다 노래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더 행복하고 아 근데 첫 스타트가 좋네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또 장미꽃이 왜 있어 장미꽃 카드가 또 뭐야 이거 카드랑 또 있었어 아 카드가? 세상에 자 내가 살짝 볼게 형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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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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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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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형 형도 싸움부터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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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자 불타는 장미단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이곳으로 초대한 초청자 분께서 자신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집은 말라카에 있습니다 아 야 그럼 그럼 궁전으로 가는 거야? 아 멋있어 뭐야 너무 좋았어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와 또 가고 싶다 아 아 2인원이 다 지금 시간에 갈 정도면 엄청 큰 집이거나 여기 또 또 다르네 진짜 분위기가 좀 고급스럽다 뭐야 여기 엄청 많이 진짜 궁전이면 대박이다 우와 와 아 아니 집인 줄 알고 갔는데 집 호텔이 아 호텔이에요? 집이라고 해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호텔의 주인분이 주인이? 저희를 초대를 해주시고 이야 아 아 아니 집으로 초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삼상도 못했습니다 와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 뭐야 이게 와 뭐야? 대박 우와 우와 오 우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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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댄스 우와 귀여워 이야 아 진짜 저거 봤을 때 소름 끼쳤어 와 진짜 이거를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준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와 아니 근데 야 호텔 너무 좋은데? 이야 호텔이 어때요? 한 5성급대요? 5성급을 뛰어넘어서 신성급 호텔이었어요 아 너무 좋아 정말 지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현이 형 나 없다고 울지마 난 좀 울 것 같아 나도 형 이따 만나자 밤새 인원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형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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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안 됐어요 잠깐만 열어 열어 야 호텔 안이 되게 기대돼요 얼마나 좋은지? 오우 오우 진짜 더웠습니다 와 형 미쳤다 형 아 좋아 나 이런 침대 머리 처음 보는데 악어로 만들었나? 악어로 만들었나? 아니 그러니까 악어 이렇게 무늬가 있었어요 미쳤다 귀여워 야경 보세요 오우 야경 야 뷰가 알라뷰 아유 하여튼 고생했다 야 자 오늘 너무 선생님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짜 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팅스 프롬 하텐 호텔 말라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다 아 이름 이거 못 읽는 팀도 있겠는데? Your comfort is very important to us as we work well and maintain it 왜 끊겼어? 아니 저거 해석 다 해줬잖아 형 내가 아니 왜 끊겼어 그 우리의 서비스와 이 시설을 그렇지 이 호텔의 가호를 지키기 위한 가호가 뭐야 나 아직 안 죽었네 이게 다 해석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올 깜짝이야 해석을 다 했어 형님 어? 종이 읽었어? 네 해석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하라는 거예요 단순 명쾌하네 귀엽다 자 일단 동생들은 저랬고요 형님들 라인은 어땠을까? 아 나 지금 빨리 일단 잘가요 형님 바로 잘 진짜 너무 다르다 일단 쉬어야 돼요 정말 텐션 너무 다르다 어쩐지 조용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드디어 초청자의 정체가 두 번째 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제일 궁금해 어떤 분은 무슨 말이야? 동화벨 샵 동화벨 아무도 안 일어나 얼마나 피곤했을 거야 아! 민희야! 누구야, 누구야? 아, 국민이네! 야, 어디 긁어! 아니, 저게 국룰이야! 일어났을 때! 아니, 일어났을 때 등 긁어줘야 돼! 아유, 등이 간지럽던데요? 이게 진짜 리얼이다! 리얼이야! 어리성절! 우리를 그냥 벌어, 그냥! 벌써 연륜이 느껴지잖아요! 아, 진짜 여유롭다! 어, 뭐야! 대놈 씨 이제 그만 벗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랐네요! 와, 깜짝 놀랐네! 와... 이야! 아침부터! 아침부터! 왜 CF를 찍고 계세요, 형님? 진짜 아름답다!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이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CT 뷰! 진짜 높았어요! 저희가 가장 높은 층에도 있었기 때문에! warmed sell기 때문에! 아... 아... 아우, 뜨거워! 아우! 아우! 야! 어디? 안성 파괴자! 바로 썩으로 말랐어요! 바로! 아 아 아 아 뷰 너무 좋았어 오늘 또 뭐 해요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들은 거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오늘 뭐 하는지요? 이거? 네 들어오세요 네 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또 장미 또 왜 있어 또 있어 일단 이거 던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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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잠깐만 뭐예요? 여기 이거 전통 의상 같은데? 자자자자 이거 들어가서 보자 자 안녕하세요 불타는 장미단 여러분 말라카에서의 첫날밤은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여러분이 계속 궁금해 하셨던 우리를 말레이시아로 초청한 그분을 만나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키에스 선물로 보낸 옷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아 드라마에서 보면 파티에 이렇게 초대할 때 뭔가 의상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오 오 아 너무 궁금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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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뷰가 날씨가 이렇게 좋았네 우와 안녕 드론 안녕 뷰가 너무 좋았어 정말 사랑스러운 그림이었어 우와 여기가 말레이시아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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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아 보여주기